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의 콘서트 영화인 I'm Here Oh The Final 영화가요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 영화가요 개봉 일주일 만에 이렇게 누적 관객수를 15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명웅이 영화로도 이렇게 레전드가 진행 중인데 개봉 일주일 만에 이렇게 15만 관객을 모았다 돌파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웅시대와 함께한 기적의 시간들 찬란한 순간이요 영원하라라고 하는 I'm Here Oh The Final 영화가요 이렇게 개봉 일주일 만에요 15만 명을 넘겨서 여기 보이시죠 15만 2977명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단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요 콘서트 영화 중에서는 새로운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학영화가요 13만 정도 됐고요. 김호중의 실학영화 같은 경우는 한 1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의 실학영화 같은 경우가 한 15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명웅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영화 I'm Here Oh The Final 누적 관객수가 15만을 돌파했는데 이명웅의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 실학영화가 잘 되는 줄은 알았지만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지금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콘서트 실학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지금 N차 관람 재관람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 번 안 보신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관람하는 그런 관객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의 혹평 속에 재관람 열풍까지 불고 있어서 지금 I'm Here Oh The Final의 영화가 이제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영화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지금 또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요. 응원봉 상영회가 지금 큰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4일에 서울의 세 군데 영화관에서요. 영시봉 상영회를 했는데 이게 앙콜 영시봉 상영회를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왕십리하고요.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몰 세 군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방에 열리는 영시봉 앙콜 상영회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 18일에 열리는데요. CGV 광주터미널 하고요. 그리고 대전하고요. 그리고 부산의 센텀시티에서 이렇게 영시봉 상영회를 앙콜로 진행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있었던 여기 보이시죠? 최초로 중앙제어 콘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시에 빛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 그런 영시봉 상영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까지 접수한 영웅시대 힘 이명웅 영화가 엔차 열풍 재갈람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의 유튜브가 인기 유튜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기 아티스트 부분에서 자 볼게요. 3월의 첫 주에서도 인기 아티스트 순위에서 타포 남자 솔로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도 인기 유튜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엠이 어루터 파이널의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록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일주일 만에 개봉 일주일 만에 이렇게 누적 관객 수가 15만명을 돌파해서 콘서트 실학 영화 중에서 최고의 기록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류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